15살밖에 안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팬서죠. 옥천군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 지수민 양 무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지수민 양. 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옥천에 있는 옥천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곡 메들리는 케이팝으로 준비했는데요. 우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ou can feel it going bomb Doesn't matter what you, baby, hater, love 네가 가는 길에 drive me on 가득히 take it on 오늘 밤에 크게 전해받아야 Snap'n snap'n 눈물을 흘리고 Snap'n snap'n 지친 맘을 던지고 이틀 남은 몸짓으로 잠시 너랑 지나도 Snap'n snap'n 나를 던지고 I know, I know I know, I know Sna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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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know I know, I know Sna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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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włos This will be Help'm I know I know I know I And **** I can't help Shut'll go 너무 궁금해 햇살 너무나 좋아 하늘 딸의 기분 온통 이 색깔로 하늘을 물들여와 너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걸 너에게 듣고 싶은 두 글자 눈 감고 너의 맘 그려봐 지금 너의 말은 발 꺾고 너에게 달려가 나의 인생이 나 알아줄 수 있나요? 내 이따 네 눈에 입지늘이 너무 낮아 온 걸 이빨 두 손 자꾸 멀리 널 위해 다 가볼까 오늘은 흐르는 이 기각이 보인다 내 이따 네 눈에 입지늘이 너무 낮아 온 걸 널 향한 나의 노래야 너를 위한 한마디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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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영원히 사랑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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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what I see You run the sick of my I see what I see 잘 할게 보여줬다 그런 나는 눈치 볼 마음 없어 난 감탄하게 Let it go 여기가 뒷걸음이 거 Let's go music 달려온 빨밤 I see the 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널 찾은 너 너를 따라 I'm not a fire 너의 틀을 봐 주님 너를 봐 I see the fire 내 안에 있는 dream 날 봐라 난 백차 내 손잡아 They keep talkin' I keep walkin' 봐봐 한 말만 알아 난 괜찮아 봐봐 They keep talkin' I keep walkin'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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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디 넌 오늘 날 찾는다 봐봐 이 노래가 your favorite song 넌 넌 넌 잘 알아 이 맛은 마치 다 사람같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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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린데 이제 넌 넌 엄마 Thank you to be my god 조만간 속 배봐 전단장 Well, let's go 내가 집 거리를 둘러 song break from the city, gotta look five bomb bomb I speak of the fire 내 안에 있는 집 나는 자신 있어 나의 헤드 Scorpion 너무 좋아요 너의 틈을 널 봐 그의 너를 갖고 따뜻바봐 참 말 많아 난 괜찮아 내가 참 말 많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참 말 많아 내가 참 말 많아 내가 참 말 많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Yeah Come on You're 너무 빨리 달려둔 내 one place 나는 내가 아는가 It's okay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의 틈을 널 봐 참 말 많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남편자 so 난 괜찮아 vor 근데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맞았으면 트로트로 한번 해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는데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더 하고서 다음곡 마지막곡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지수민이라고 합니다 질문 순간에 너무 박수를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아주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었고요 저는 현재 옥천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각종 지역 행사나 대회로 이렇게 저의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유튜브에 지수민 검색하시면 오늘보다 더 다양한 모습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안무가가 꿈이라서 전공이 걸스 힙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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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al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